우리가 신문이나 또는 방송, SNS, 최근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인재를 구합니다 하는 이런 광고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당사와 함께 일할 참신한 일꾼을 찾습니다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십니다 이런 광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고 또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학보를 봅니다 어디 대학을 나왔는가? 무슨 과를 나왔는가? 그래서 서울대라든가 카이스라든가 이런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외모를 봅니다 키가 얼마나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특히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성형천국이 됐죠 특히 또 중요한 자리는 어떤 전문성이나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명망가의 자리에는 재산가, 성공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요한복음 4장 여기에 지금 첫 번째 나오는데 4장 2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애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애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애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애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애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애배하는 애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애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애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애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애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마귀에게 귀신에게 돌리고 헛된 것들을 이제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길 잃은 양처럼 갈바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애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명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애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다섯 가지 성도의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 성도의 의무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배를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애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애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쉽게 애배를 빠집니다 그리고 애배 자리에 나와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애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애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이런 애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애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성도들의 신앙과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애배가 무너지고 애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애배를 목숨을 걸고 애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 모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애배 인터넷 애배 이런 애배라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애배하는 이런 애배가 사라져버리고 집안에서 그냥 잠옷 입고 아니면 편안한 그런 운동복이나 이런 옷을 입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인터넷 켜놓고 거기서 애배를 드린다고 이런 지금 잘못된 애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고 한국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배인 것입니다 애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애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애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애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신령과 진정한 애배를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애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애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그분을 경애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성원을 높이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애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애배의 자리에 올 때 정말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다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애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애배의 회복이 없이는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으며 애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는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 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렸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애배를 해보가려고 온 거예요 왜? 성전을 재건해 가지고 하나님께 애배를 해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애배를 신앙생활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애배자가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영적생활, 영성생활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라겠어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최고 우선순위로 뭐냐면 애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열려받으시는 애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배의 성공이 나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요 애배의 실패는 신앙생활과 인생의 실패의 지름길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애배하는 진정한 애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애배자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가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배경이든 상관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요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히말랴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에노군, 믿음으로 에노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노아는 전부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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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나옵니다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드름에서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영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영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이술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이수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 세 아들 사울을 피하시고 다이수를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에 내가 이 세 아들 다이수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는데 누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이 세 아들 다이수를 택하였습니다 네 그 말씀을 지워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이수를 택한 이유가 뭐냐 그가 학벌이 많아서 가문이 좋아서 또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이수는 여러분 시골뜨기 베들렘이라고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사는 촌놈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자 안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아주 촌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촌놈 목동 배운 것도 변변치 않는 가문도 좋지 않는 이 다이수를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 아들 다이수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들렘 이 세 집에 갔습니다 그에게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온 데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외모가 너무나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불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이어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이수의 그 형들 가운데는 다이보다 훌륭한 외모 뛰어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리고 가장 그 말제인 다이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신 이유는 다이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배운 것이 짧아도 여러분이 가문이 안 좋아도 여러분이 어떤 외모가 못났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냐 이세아들 다이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이수는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 인류를 구원하여서 보내실 때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에 그 정말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한 처녀 마리아라고는 그 여자를 택하여서 그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로를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여인이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내가 순전하고 깨끗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한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전문가 이런 명망가를 찾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한국교회와 죄악으로 관영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중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이 나라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에 것들이 교회 안에 밀물듯이 몰려들었고 얼마나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타락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이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과 여러분 똑같아요 소동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멸망했어요 그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향락과 쾌락주의 그리고 또 성적인 타락을 특히 동성연애가 많은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서울 그 서울에서도 그 또 중심부로 할 수 있는 광화문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키워축제라고 하는 걸 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대구의 동성로 대구의 그 중심에서 또 어떤 데는 광주의 충장로에서 제주도에서 여러분 부산의 그 서면 거기에서 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 중심부에서 이런 성적인 타락한 이런 인생들이 그것을 지금 합법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런 가운데 동성애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여러분 타락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나라 이 백성 이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극륜에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에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내가 멸망시 않고 용서하리라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이 성을 에루살렘 성을 이유대 나라를 멸망하지 못하게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한 사람 그리고 이 성의 멸망을 할 것을 바라보고 그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나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면 물론 이 백성의 죄 때문이도 하지만 이 나라의 그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이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동과 고무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동과 고무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느냐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45인을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느냐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소동과 고무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동과 고무라 성이 멸망하고 유다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 한국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셔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족 한국 교회를 살릴 이 시대의 에스도와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유대 나라 민족이 멸망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도와 모르드게 때문에 그들의 기도로 말며 아마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무너진 성읍이 그 다니엘과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누에미아가 때문에 다시 여러분이 회복되고 다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에스도와 모르드게가 되고 다니엘과 누에미아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극률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 보금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보금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했죠 여러분 지금 보금의 일꾼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사에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그 청옥을 펴고 하늘을 보여 앉으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뵙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저 멸망의 길로 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할 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도 이 사회 선지자처럼 일꾼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 모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금 하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하는 영혼이 많은데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들을 구원할 거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갔던 이 사회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오셔서 강단을 통해서 이 메신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는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나요? 첫 번째 보였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에베하는 에베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에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 축복의 통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네 번째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해결하며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기도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복음을 전할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권위를 입혀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기타 모든 것을 다 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에베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에베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셨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전무응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에베자 신령과 진정으로 에베하는 그 에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 다이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촌놈 양치는 목동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물도 그렇게 변별하지 못하고 뛰어난 것이 없는 그 어린 다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물권을 주십니다 인권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애배하는 진정한 애배자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에스도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자의 후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거기에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 그 택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왕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문직이었던 그 모르드게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제간하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누에미아를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박사장이 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누에미아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고 종대국이 되어서 모든 것을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무너진 성벽을 제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코로나로 지금 무너지고 침체된 한국 교회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여기고 내가 대신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힘을 썼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애배하는 애배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구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